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팡팡 주간지. 팡팡 밴드가 생각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음악이 아니라 음악처럼 즐거운. 김종익 윤리는 항상 즐겁다. 팡팡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주겠다. 제가 예전에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도 처음 강의할 때 교재 제목 팡팡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팡팡 주간지. 생윤, 윤사. 둘 다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팡팡 주간지 소개를 하고 활용법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셀프학습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사탐에서 정말 이건 레볼루션 혁명이죠. 혁신적인 거고. 새로운 시도인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희 연구실 직원분들. 여기 막 쪽잠 자면서 열심히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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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윤사까지 챙겨주잖아. 10주차.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교재 가격 보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 교재의 10주차가 한 번에 패키지 쫙 가잖아요. 방대한 양이. 셀프학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생윤하고 윤사. 10주차 내용들을 보면요. 생윤부터 실천윤리와 윤리문제에 대한 탐구. 윤리학의 분류. 그 다음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 중요하죠. 윤리이론. 동사형이론. 그 다음 삶과 죽음 윤리. 주차입니다. 1주차, 6차, 3주차. 이거 모르는 거 알겠죠? 10주차까지. 10주차. 생명, 사랑, 직업, 청렴. 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회 정의는 두 주로. 국가시민 윤리와 과학, 기술, 정보, 사회. 여기서는 국가시민 중요하고. 자연과 윤리 포인트 있죠? 9주차 때는. 10주차 때는 마지막 영구평화까지 중요하죠. 하보마스. 윤리와 사상은 유교와 인. 기본적인 유교. 그 다음에 한국 유교는 중요하니까 원, 투, 두 주차로. 그 다음 도가사상까지 동양 정리하고. 5강부터는 서양. 그 다음에 행복추구와 신앙. 7주차 때 도덕적 판단 행동의 근거. 8주차 칸트 공리주의. 그 다음에 9주차 때 현대 실존주의부터 사회사상 잠깐 들어가고. 마지막 10주차. 국가시민,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중요 주제 10주차로 쭉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권씩 주차별로. 그럼 주차별로 한 권씩에서 총 10권이 패키지가 돼서 나가는 거죠. 10권마다 표지도 다 다르게 만들어놨고.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네 가지 스텝인데 첫 번째는 평가원 기출 선지로 만들어진 개념 학습이 되는 개념 체크 및 기출의 개념화. 안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텝 2는 개념을 다지고 세 번째는 개념을 확장하고 네 번째는 실력을 완성하는 하품오의고사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씩 더 차근차근 어떻게 그러면 7일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라고요? 어떻게 7일 동안 이걸 봐야 되는지. 주간지잖아요. 한 주차 한 권당 7일씩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친절하게. 제일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간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 나의 과외 시간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럼 첫 번째 데이 원. 원데이는 첫 번째 날은요. 생윤, 윤사 똑같이 주요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는 파트가 스텝 원에 충실한 개념 학습으로 있어요. 이거는 생윤이고 윤사예요. 그러면 개념들을 밑줄을 그으면서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주요 개념 정리하고 두 번째는 그 주요 용어들 한번 쭉 읽어보고 개념 정리하고 용어 한번 읽어보고 셀프 학습으로. 첫 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요 개념 정리하는데 한번 쭉 보는데 이거 한 15분이면 봅니다. 용어 쭉 한번 읽어보는데 10분 채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되새김에 할 지식으로 빈칸 넣기 한번 풀어보는 거. 이거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5분.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원에 통한 충실한 개념 학습에서 중요한 건 개념 체크를 위한 문항들을 풀어보는 거죠. 문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중요한 건 첫 날이니까 의지를 막 불태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날 열심히 해야 돼요. 주간지는 항상. 여러분 어렸을 때도 봐봐. 어렸을 때부터 주간지 했잖아. 첫째 날 막 하거든. 첫 날 열심히 기출의 개념학까지 딱 해서 첫 날 내가 주간지로 핵심 사상 내용들 내가 강의 때 들었던 개념 이걸 가져다가 내가 한 시간 내 딱 정리를 했어. 기출의 개념학까지. 이게 첫 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친절하게 첫 날. 두 번 해줘야 돼요. 첫 날 어떻게 한다고? 7일 기준 학습 가이드는 스텝 원에서 개념 정리, 생윤윤사. 그 다음에 용어 정리 해보고 읽어보고 밑줄 그어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빈칸 넣기를 해보고 되새김에 할 지식. 네 번째는 개념 체크 문항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의 개념화를 쭉 보면서. 아 이런 개념들이 기출이 되었구나가 첫째 날입니다. 월요일로 정했다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화수, 목, 금, 토. 2, 3, 4, 5, 6은 친절하게 여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로 팡팡 주간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기 1일차니까 이게 1일차 봐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 데이 1은 기출의 개념화까지 딱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첫째 날 내가 열심히 주간지로 학습했잖아. 그럼 둘째 날부터는 1일차 둘째 날 풀어보고. 2일차 3일 날. 그래서 2, 3, 4, 5, 6을 1, 2, 3, 4, 5일차 풀어본 다음에 해설질로 보면 해설지에 나의 과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순자에 따르면 하늘은 물리적 자연현상이지만 인간의 삶에 무관한 것. 이거 제시문 줄 테니까 꼭 읽어봐. 이렇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 문제에서 주목할 선지는 니은이야. 수특의 노자가 유교사상을 비판한 내용과 관련 제시문이 출제되었단다. 라고 구어체처럼 제가 옆에 앉아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르쳐준다고요. 2, 3, 4, 5, 6일차. 첫째 날은 기초의 개념화까지. 그 다음에 2, 3, 4, 5, 6은 주간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해서 데이 2, 3, 4, 5, 6까지 해서 6일차가 됐죠. 그 다음에 데이 7에는 스텝 3와 4. 이제 첫째 날 열심히 했으면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마무리해서 잘 바꾼 EBS 선지로서 잘 바꾼 EBS 선지. 7일차 때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잘 바꾼 EBS 선지 OX를 잘 풀어보고 그 OX를 풀어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원 문제는 제가 다 정리를 어디에서 해드렸냐면 기출분석서에서 해드렸잖아요. 교육청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걸 주간지를 토대로 교육청 하품 모의고사로 7일 날에 이거를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차까지 이 주간지를 토대로 평가원 EBS 모든 신개념 고퀄리티로 다 담아놨으니까 함께 이걸로 끝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10주차 언제 구매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10주차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여러 내용들이 많지만 개념, 용어, 빈칸 넣기, 기출의 개념화까지 첫째 날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 하루하루씩 이렇게 2, 3, 4, 5, 6일차 하시고 7일차 할 때 EBS 잘 바꾼 선지, 그 다음에 하품 모의고사까지 딱 보시고 교육청까지 완벽히 정리한 다음에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 내가 지금 수능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 하시더라도 이거 잘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지 입고가 2월에 이제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여러분 행복한, 행복한 수능에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넘어가기 잘하는 행복한 수능을 마주할 수 있을지 그래서 팡팡 주간지 하시면서 어? 진짜 팡팡밴드 남 반댈세 그렇게 쳐야 나와요? 팡팡밴드가 치면 안 나와요? 팡팡밴드 남 반댈세라고 나는 달린다 라는 노래도 들으면서 행복한 수능의 복습 완벽히 생윤윤사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팡팡 주간지 점수 팡팡 음악 팡팡 나도 팡팡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